기상캐스터 배혜지 검단은 다른 지역보다 10% 정도 비싼 단가 때문에 그야말로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는데요. 특히 장애인 감면 혜택도 적용하지 않아 장애인 가정의 난방비 부담은 다른 지역보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이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단 신도시에 살고 있는 김래호 씨. 1월에 부과된 관리비 명세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는 52만 4천 원.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봤더니 33만 8천 원에서 52만 4천 원으로 20만 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그렇다고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온수는 7.6에서 6.68로 더 적게 썼고 난방은 1.16에서 1.25로 비슷합니다. 전국적으로 난방비가 인상된 탓도 있지만 알고 보니 문제는 비싼 단가였습니다. 검단 신도시내 열공급 사업자는 검단 컨소시엄으로 단가는 1메가칼로리당 98.86원. 반면 지역 난방공사는 물론이고 청라 등 다른 지역의 열공급 업체의 단가는 89.88원입니다. 검단 주민들은 10% 정도 비싸게 난방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난방비 인상 때문에 부담이 큰데 검단 주민들은 비싼 단가 때문에 그야말로 난방비 폭탄을 막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가고 또 찾아보니까 검단은 관로 개설을 했다라는 이유로 일반 타지역에 비해서 10%를 더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저희는 국가지정 신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프라나 모든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지정을 해주고 저희도 분양가에 분담금은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실을 알고는 매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건 올랐으니까 낸다라고 치는데 억울한 게 그거죠. 왜 10%냐. 왜 우리만 10%를 더 내야 되느냐. 비싼 단가로 관리비가 5, 60만 원을 훌쩍 넘는 세대들이 나오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입주 전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선택의 여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신도시에 들어와서 살게 됐을 때는 당연히 다른 지역과 동일한 난방비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난방을 따로 설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요금대로 간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입주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저희는 입주하고 한참 뒤에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올해 관리비용에 난방비가 나온 것을 보면서 다른 지역과 차별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역 난방공사 등은 장애인 가정에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용 중이지만 검단에선 이 감면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면을 받고 항상 살았어갖고 이제 여기 이사와서 어쨌든 도시가스 아니고 지역 난방이다 보니까 제가 한 번 알아봤었거든요. 사기업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할인을 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적으면 적다, 크면 크다 할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크게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았거든요. 이 할인을 받는 거에 대해서. 검단 주민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역 난방 요금 인하와 감면 혜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단 컨소시엄을 대리하고 있는 청라에너지 측은 정부 고시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단은 구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서 판매 요금의 일정 부분 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단 주민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시 등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